360도 동그라미 문양은 한국 문화에서 완벽하고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고 동시에 우주를 의미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남녀, 음양 모든 것들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하는 매우 긍정적인 문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옷이나 건물, 여러 음식에서도 동그라미를 많이 사용하고요. 동그라미를 굽기에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어떤 일이나 그룹이나 프로젝트는 항상 완벽함 속에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합니다.